더 이상 짜고 치는 구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의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수순천 YMCA 김대희 김석산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잘 보내졌습니까? 근황 여쭤볼게요 네 저희 여수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아기스포츠단이 있거든요 아기스포츠단 4세에서부터 7세까지 다니는 대한류아학교인데 7세 45명 졸업식이 있었어요 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유아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렇죠 9km 여자만 저희 가사리 생태교육과 여자만을 끼고 있잖아요 5km를 자전거를 타고요 그리고 4km를 달리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요?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왜 그런 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졸업식이니까 뭔가 예상이 남기 위한 졸업식이니까 이장이 단 하나밖에 없는 졸업식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밀가루 뿌리고 계란 던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옛날 이야기도 아 나 정말 보통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졸업식 딱 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한 10년 전부터 여자만을 졸업식 날 달리는 거예요 아빠들이 가장 힘들어요 아이들은 자전거 5km도 타고 그리고 달리기도 잘하는데요 그날 오신 엄마 아빠들은 미리 한 일주일 전부터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그날 저녁에 몸살이 앓죠 그런데 다들 좋아하세요 졸업식이 그냥 마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자연과 또 바다를 벗삼아서 달리고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서 같이 메달도 수여 받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유학교 졸업식을 했는데요 아마 아빠가 되시면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장님 맨날 자랑하느라고 아니 그런데 연예인분들도 아 저 아기 스포츠단 출신이에요라는 것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은 적은 있었는데 왜 아기 스포츠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아교육기관인데 유아교육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학습과정이 있는데 대근육 소근육 발달에 대한 학습활동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유아스포츠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국 IMC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아주 전혀 다른 대안교육을 만든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은 보육이고요 유치원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지만 보통 영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로 문자나 학습 글자 중심으로 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배우게 돼 있는데 벌써 5, 6시 때 한글을 깨우치는 이런 모습이 있고 필요하면 또 영어도 해버리는 행사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한 몸 그렇죠 건강한 몸 이걸 통해서 사람이 지혜가 나오듯이 결국은 영지교육을 자연과 또 건강한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명칭이 아기스포츠단의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좀 설명이 너무 어렵잖아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들을 익숙하게 하게 만드는 아기스포츠단 부럽네요 순천은 아기스포츠는 살았는지 꽤 돼가지고 왜냐하면 원화 모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요 이야기하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근황이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특별한 근황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근황이 없었고 2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에 순천 YMC 총회가 있거든요 총회인데 총회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저희 이제 동역자들하고 고민한 건 어떻게 하면 총회를 지난 비전 서포시쇼 한 편의 뮤지컬처럼 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을 해놨다가 직살라기 욕만 하던 말이야 총회가 딱딱해야지 총장님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총회가 총회답지 않게 즐거운 총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YMC 직원 여러분 화이팅! 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 앞두고 전국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주와 부울경 거쳐서 지난주에 호남을 찾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광주였죠 보수정당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호남 구회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서화합도 나오고요 호남 출신 최고위원을 지명직으로 꼭 배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호남발전정책, 다양한 정책 수표들이 나왔는데 더불어서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향후 전망까지도 좀 해보면서 지역에 또 어떤 파장이 일지도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호남 당권 주자들 찾았잖아요 구회 작전이라고 앞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호남을 생각하고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두 분 어떻게 좀 보셨어요?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들었고요 직접 현장이라든가 직접 생방송은 보지 못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변화는 본인이 이끌겠다 하는 자화자찬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보수 정당 역사상 최고 투표를 얻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정하게 국민의힘의 서진정책 호남공략정책이 일정하게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국민의힘 당대표 호남 합동연설의 과정이 아닌가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천하람 당대표 후보가 어떻든 순천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약진하는 것 그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이런 변화점들이 특히 국민의힘 민주당이 지지기반인 강주 전남 지역은 좀 이걸 유심 있게 봐야 된다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결국 호남 낙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호남 낙후를 개선하는 의미인데 결국 본인들이 당대표를 하거나 원내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예산결정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천하람 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호남을 고립화시키고 호남 소외정책 호남 인재라든가 예산을 챙기지 않았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호남을 챙기겠다 하니까 저걸 진정성 있게 믿어야 될까 그런 것들은 합동연설의 과정들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어떻든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천하람 후보를 제외하고는 시듯 그게 보이지 않아서 어떻든 결과를 놓고 저희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원내대표 얘기도 했었고 한때 민주당 공동대표도 했었고 정부의 총리도 했었고 진짜 요즘에는 다 계셨던 분들이긴 하네요 국민의힘에서 언제 호남을 홀대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이정현이라고 하는 걸출한 국민의힘 이전에 당대표도 있었는데 마치 원내대표 한두 명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뭔가 호남을 거시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저는 보면서 호남 정치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굉장히 구태다 그러니까 전남 광주 전북 이걸 엮어가지고 호남이라고 하잖아요 호남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 아닌가 싶거든요 오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호남 정치의 여러 가지 핵심은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시로 하는 호남 정치의 나름대로 진보적이면서 정치적 선택 그리고 호남의 민심이 서울 경기의 민심으로 움직였던 그런 역사적인 어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호남 정치가 살아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호남 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살아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퇴색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별로 호남의 구애 작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언론 보도 내용을 쭉 찾아봤더니 굉장히 실증적인 측면은 없어요 실증적인 건 차라리 누굽니까 우리 황교안 전 총리가 했던 뭐 이렇게 복합물리센터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들이 실증적인 거고 다른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뭐랄까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서의 약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보고 있지 못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인식이 머물러 있네 그렇죠 과거의 인식이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당대표 선거가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당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친륜에 가까워야 되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호남을 볼모로 해가지고 내가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을 어떻게 해보겠다 나는 호남 출신이나 이런 것들만 강요하고 있는 게 아마 이분들이 지금 당대표 선거예라 대통령 선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임 당원들이 투표하는 건데 호남 쪽에 있는 책임 당원은 국민의힘에서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합지역 충청도나 경기도 서울 쪽에 가면 아마 호남에 이렇게 지원하겠다 호남에 약속했던 것들이 아마 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합지역에 가면 실제로 2% 호남 책임 당원보다는 어떻든 10%, 15% 되는 충청도라든가 그리고 거의 20% 넘은 경기도 수도권 쪽에 가면 아마 호남에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지 하고 확 터지겠죠 진짜 그렇게 봅니다 계속 그렇게 입장을 바꿔오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해왔던 사람들이라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략상 참 궁금했던 게 당원 투표 100%란 말이죠 호남에는 얼마나 당원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호남에 계신 당원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마치 진짜 호남 전체의 표를 얻어야 될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이 좀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국민의 어떤 여론이 30% 반인된다고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각 후보들이 내놔 언론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저는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했잖아요 어쨌든 크게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진짜로 호남 당원들은 몇 명이나 참여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선거운동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런 자리에 조직적 동원이죠 조직적 동원 조직적 동원을 하는 건데 어쨌든 호남에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자리를 잡기 위한 활동에 대한 씨앗을 심는 건데 그 씨앗을 심는 어떤 과정에서 당원 중심의 선거를 해버린 것이 조금 약간은 국민의힘이 호남에 씨앗을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키우고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에 일정 부분 전략적 실패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천아람 후보가 약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순천 같은 경우는 경전선 우회 관련된 문제랄지 요수 관련해서는 해양관광 관련된 문제랄지 요수 박람회 관련된 문제랄지 굉장히 대표적으로 전남에서 굉장히 큰 두 개의 도시잖아요 이런 데는 실증적 의견들을 내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로 말 그대로 정치적 단면을 보여주기 위한 당대회가 이벤트다라고 하는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김대총장님 어쨌든 전략상 지금 다크호스라고 불리는 천아람 후보가 호남의 텃밭이라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를 좀 무시를 하고 전략상 나는 모두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아량을 갖고 있는 후보라는 전략으로 비추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김기현 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어떻든 저희가 빅투 개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아람 후보는 순천을 기반으로 하면서 다른 후보보다도 어떻든 선명성이라든가 그것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민주당의 문제 특히 저는 김기현 후보가 와가지고 결국은 핵심은 저는 민주당식 가짜누수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청공에 대해서 의혹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민주당식 가짜누수라고 이야기해버리면서 호남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정당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동서합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천아람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새로운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의 꼭지를 제대로 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가 제대로 이 당 대회를 인식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표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을 그런 식으로 가짜누수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벤트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건 김기현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역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왜 안철수 후보 그러면 여수분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예전에도 선거 나오면 호남의 사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천아람이 순천 후보가 순천을 기반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기반도 굉장히 좀 위태롭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국민의힘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볼 때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천아람에게 뭘 표가 가는지 아니면 분사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저희가 한 번씩 그려본 것 같아서 이제 좀 거기 안에서 나왔던 지금 안에 있는 키보드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좋겠는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동서화합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김기현 후보가 꺼내셨고 이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 진정성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동서화합이 가능하긴 할지 여기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동서화합은 가능하죠 정치적 화합이 안 되는 거지 정치인들의 동서화합을 저해하는 대단히 불편한 정책들이 많이 써져 있었고 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양당 구조로 가져가면서 이게 지역적으로 분포하다 보니까 이게 동서화합이 안 되는 문제로 놓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선거의 편향 그렇게 지역 감정이나 지역적 문제로 됐던 정치적 편향은 굉장히 오래전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리고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수도권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기현 후보가 동서화합을 이야기한 것은 여전히 그런 구도가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호남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호남 지역에게 호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서화합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동서화합을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좀 더 실증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대 총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동서화합은 국민들 간에 있어서는 지역 갈등보다는요 어떻든 정치 권력과 양 정당 간의 그런 갈등 관계 문제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화합이 너무 그래서 좀 진부적이다 너무 진부적이고 좀 뭐랄까 듣기에는 좀 그런 침발린 소리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저는 김기현 후보가 했던 국립어대 신설이라든가 반도체 특화단지라든가 공공항 이전 문제는 어쨌든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꼭지를 봤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인은 원내대표잖아요 당대표 아니더라도 원내대표는 충분히 국회에서 법안 재개정이라든가 예산 배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안 오고 있는데 당대표 되면 할 수 있을까? 저는 더 못한다 보거든요. 당대표보다도 원내대표가 힘이 더 강한 행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행태인데 과연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더 진정성이 보이려면 결국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진정성 문제는 저는 여전히 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서화합이라는 말은 국민화합을 위해서 결국 정치 권력과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해답을 내줘야지 이 문제는 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 지명직 최고위원 물론 이게 실현될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말을 바꿀지 그리고 혹은 안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다 열려있는 거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누가 되든 간에 호남직 최고위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치면 이거 자체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일단은 민주당 중심의 호남 지역에 있어서 정책적인 또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역할을 통해서 호남이 배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지만 누구를 그렇게 할 거냐. 과연 호남 지역에 기반을 하고 정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할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전혀 연결고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남직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호남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랄지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위한 최고위원 자리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힘에게 좀 요청 좀 드리고 싶은 측면도 있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당대표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최고위원은 6명이거든요. 그중에 5명이 이번에 뽑잖아요. 한 명은 정책위원장이니까 그것도 대표가 유명한데 당내의 정책위원장이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결국 한 명이 당대표 지명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당대표 지명직이니까 여성이라든가 소외계층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호남에 주겠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랬죠. 앞으로 충청도 남아 있고 경기도 서울 남아 있다. 거기서 표에 거의 한 70% 이상이 남아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떤 발언을 할지는 모르겠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작년에 눈여겨봐야 할 게 21년도에 재작년이었죠. 국민의힘 당규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총선 때 득표율을 통해서 가장 적게 득표율을 받은 지역은 비례대표 총선 비례대표 때 25%를 우선 배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결국 호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때 당선권인 25% 이내에 25%는 우선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훈찬 비례대표 이번에 사퇴하고 보걸로 나오죠. 전북.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최고위원보다도 현실적으로는 국회에 진출이 중요하다면 결국은 여기에 좀 더 많은 호남의 표들을 참여율도 후보 추천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출신이 호남이냐 저는 별로 거의 마음에 안 들거든요. 출신은 호남인데 북이 영달이라든가 자기 안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수많은 국민의힘 서로 국회에 입성을 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최고위원 가려고.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호남 사람으로 봐야 되냐는 문제를 있는 거거든요. 출신만 호남인 게 무슨 호남이냐. 네. 그렇죠. 결국 호남다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국가 권력의 순많은 폭력과 살인 속에서 굳건하게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호남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가야 돼. 그게 호남 사람이지.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태어난 곳만 호남이라고 해서 다 호남이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광주 복합 쇼핑몰 공약을 또 내걸었어요. 글쎄요. 그게 이제 와가지고 뭐가 의미가 있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까 복합물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세만금 메가시티 정책 공약까지 내고 이거는 거의 대통령 선거와 다름없을 정도로 아주 큰 이벤트들을 많이 꺼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국가적 정책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세만금 메가시티는. 그런데 이런 것을 공약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던진다고 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미 던져진 것이 향후에 국민의힘 정책화 된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제 상승형 광주 복합 쇼핑몰 공약을 내세운 것은 어쨌든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한 번 더 한 번 더 이 문제를 조금 무리로 공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주 지역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원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슈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당선되기 어려운 후보가 던진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평가 잘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당대표 후보 4명 중에서 한교환 후보가 가장 뭐라 그럴까 모범생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 후본데 이렇게 대선 공약을 낼까? 그러니까 본인은 가장 착실하게 fm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그런데 책임당원제가 책임당원들이 뽑는 선거에는 fm대로 하면 이게 표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경상도나 충청도나 서울에 있는 당원들이 보고 있어요. 절대 이거 안 찍을 거다. 대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국무총리도 하고 어쨌든 당의 대선후보도 유력한 대선후보도 하면서 가장 호남을 무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2, 3년 지나서 개가천선에서 나왔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본인이 국무총리할 때 그리고 당에서 그만한 결정권을 할 때 대선후보됐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호남을 지원하기 위한 호남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법안 발의라든가 예산배정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 말을 믿어줄 건데요. 잘하겠다는데 좀 믿어줍시다. 할 말이 없다고 하셔놓고 무슨. 너무 몰아붙이니까 이분은 안 된다니까 이분은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지금 공약을 내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만금은 메가시티 정책 공약도 냈는데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세만금 여러 가지 육성정책 들폐했을 때 지금 그 사람들 다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서 세만금 문제를 좀 새롭게 호남 특히 전북에 새로운 경제적 성장동력을 해보겠다 하면 정책을 강화했고 여기에 참여했던 민간기업들 다 조사받고 있잖아요. 비리 조사 받고 있는데 과연 현재 여기에 대한 입장이 뭔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하람 후보 가장 많은 호남 쪽에서는 관심 대상이긴 했었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명맥이 끊긴 호남에서 큰 정치인을 국민의힘이 배출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큰 포부를 또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천하람 후보가 대단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민주당에서 명맥이 끊긴 호남의 큰 정치인을 국민의힘이 배출해야 된다. 그동안 그러면 큰 정치인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적이 없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의 사위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안철수 후보를 디스하는 측면도 있으면서 나름대로 내년 총선에서 본인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이모 정연 또는 모모 씨. 이모 정연은 뭐예요? 그러네요. 이종연을 비롯한 다양한 호남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었던 그런 후보들을 약간 좀 디스한 측면도 있으면서 민주당의 명맥이 끊긴 것을 본인이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던진 것이라고 보여지고. 민주당은 디스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마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논평해봅니다. 김대회 총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김석 총장님 말에 좀 동의하거든요. 김모석 총장님. 김모석 김모데이. 철학원 후보는 지금까지 여론조사라든가 당내에 호감도 조사해보면 성공한 거예요. 많이 올라왔어요. 이 정도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앞으로 내년 총선 떼는 당상입니다. 지역구에서는 안 되더라도 중앙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을 건데 저는 그 문제라고 봐요. 안방에서 호남의 큰 정치인으로 본인을 국회의원 혹은 당대표 만들어달라. 좀 이런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겠다. 이러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좀 고민 좀 해야 된다. 결국은 민주당이 호남 쪽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까. 결국은 지금 재선이나 삼선에 있던 사람들의 흐름들을 보면 주로 고위 행정고지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은 금사 출신이나. 자기들은 그동안 한 2, 30년 동안 3, 40년 동안 수많은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50대 때 들어서서 이제 국회의원 나오거나 아니면 손쉽게 도지사에 당선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온실 안에서 걷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강주 전남이라는 호남의 그늘막 아래에서 삼선 재선하면서 도지사까지 된 사람들인데 이렇게 야외 속에서 온실 밖에서 비바란을 맞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인 정적들과 싸우면서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이런 제대로 큰 정치인이 dj 대통령 이후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인 저는 전국을 찔렀다 봐요. 그렇다 보면 민주당이 앞으로 지방선거에 대하는 관점 총선에 대하는 관점 특히 자기 안방이었던 호남 쪽에서 대선과 총선은 지금까지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만 되면 도저히 호남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당선되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빼저린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찬나람 후보가 이야기했던 민주당 결국은 당신들의 텃밭인 호남 쪽에서 당신들은 어떤 정치지조사를 배출했냐 하고 따끔하게 물어본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여당 당대표가 어쨌든 뽑힐 거 아니에요. 무슨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호남 입장에서 봤을 땐. 공약들 다 차치하고 됐어야죠. 지금은 여당 대표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했을 때 올해 필요한 그다음에 올해 올해 작년 연말이었죠. 국회 예산 통과돼서 굉장히 전라남도에서 요청했던 또는 광주시에서 요청했었던 그런 예산들이 중기 지방재정개혁 전반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연결해 주는 정치적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나름의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없고 정치적 정쟁만 굉장히 강화될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이야기들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김건희 특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치적 공방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실증적 기대보다는 정치적 어떤 쟁점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첨예한 갈등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첨예한 갈등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런 피로감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좀 국민의힘에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윤심이 작용한 당대표보다는 뭔가 이렇게 민생이나 진짜 민심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좀 방향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싶죠. 알겠습니다. 짧게 김대총장님께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다면 얼마든지 정부에 반해서 당대표로서의 자기 권한을 행사할 건데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결국 양고법 문제라든가 농수산 정책 문제 국립어대를 중심으로 보건으로 정책 그러니까 특히나 지방소멸 지방국립대라든가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내야 되는데 당대표로서 법도 만들고 예산도 제정해야 할 건데 못할 거다. 결국은 청와대 눈치만 볼 건 아니 대통령실 눈치만 볼 건데 저는 당대표라면 자존심 있게 호남을 생각한다면 호남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을 재개정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저는 참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을 갈등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협조하든지 이런 방식이겠죠. 스튜디오의 목소리들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번 주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죠.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산무총장 두 분과 함께 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